안녕하세요.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rum English, Week 13, Lesson 3, 시작합시다. Look at every types of clothing and shoes. Types of clothing and shoes, No. 2, 보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했었죠. Which of these items of clothing are sweater? Sweater의 종류가 있었어요. V-neck이 있고, crew neck이 있고, 가디건이 있고, turtleneck이 있었죠. 털실, 털실을 짠 옷을 스위터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털실이라기보다 실로 짠 건데, 스위터의 의미가 뭘까요? 3번. Which of these shoes are one women wear, one's women wear, and men usually do not?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보통 여성이 많이 입는 옷은 뭐죠? 남자가 별로 안 입는 옷은 뭐죠? flat, flat shoes, pump는 여자들이 많이 하고 남자들은 거의 안 신는 종류의 신발이라고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바뀔 수도 있겠죠.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옥스포드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원래 안 신는 신발이죠. 근데 이제 보통 여자들이 신게 나와있기도 해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이거까지 한 것 같아요. 아, 미안합니다. 갑자기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볼륨을 높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게 들리죠? 볼륨을 높여 봅시다. 와이파이를 잡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다시 재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잡히도 안 잡히도 하는 것 같아요. 보지용. 연결합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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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really like slippers. I really like them. Do you want to buy that TV? Do you want to buy it? I didn't see my friend Tara today. I didn't see her today. Object pronouns can come after verbs. In this position, we call them direct objects. For example, I really like them. Do you want to buy it?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Object pronouns는 뭐죠? Me, you, him, her, it, us, them. 이거 대명사 공부할 때 했던 거죠. I'm, I, me, you, your, you. He, his, him. She, her, h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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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our, us, they, their, them. 음, 이거 입에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하도 옛날부터 했던 거라서. 근데 이거 어떻게 배우죠? I, 나는. 주어죠. 주어로 될 때. 그 다음에 대명사가 주어를 쓸 때. 그 다음에 대명사가 소유를 쓸 때. 그 다음에 대명사가 목적으로 쓸 때. 근데 그 목적이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The slippers가 뭐로 대체가 되죠? I like them. 이유로 대체가 되죠? That TV가 뭐로 대체가 됩니까? Eats으로 대체가 되겠죠? I didn't see my friend Tara. Tara가 여성 3인칭이 되니까 I didn't see she, hers, her. I didn't see her today. 이라고 하죠. I didn't see her today. Object pronouns can come after verbs. 자, 동사의 뒤에 대명사 목적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In this position, we call them Direct Objects. Direct Object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예시를 볼 겁니다. Do you want to buy it? 자, 보세요. Like 동사가 오고, buy가 오죠? 그 다음에 목적 대명사가 옵니다. I didn't see her today. Them, it, and her are Direct Objects. Object pronouns can also come after verbs. prepositions like for, to, in, about, and of. 자, 이런 전취사 후에 아까 대명사가 목적어를 쓰일 때 다음에 오기도 하죠. For example, I want to buy a gift for him. I gave the slippers to her. I have to think about it. For him, to her, and about it are prepositional phrases. In a sentence with a Direct Object, and a prepositional phrase, the Direct Object comes first. This is true when the object is a noun or pronoun. I bought some slippers for my mother. Not. 자, 봅시다. 여러분은 이제 어려운, 어려워하는 게 이제 문장을 구성을 할 때 아는 단어들은 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맞게 문장으로 완성을 하냐에 대해서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를 목적 대면산인지 prepositional phrase인지 그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중요합니다만 이거는 이게 어떤 것이다 라고 identify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고 사실 언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죠? 반복하다 보면 입에 익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나 모든 문장의 형태를 반복해서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입에 익숙하게, 입에 붓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어로 되는 학원, 영어 온라인이든 학원이든 유명한 곳을 보면 반복 학습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하나 쓰지도 않을 것 같은 내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귀에 읽는다면 그거를 자주 쓰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문장은 내가 나한테 꼭 필요한 문장을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입에서 저절로 슬슬슬슬 나오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거미가 조류 타고 올라갑니다. 다음 노래가 들리나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냥 그만큼 반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 그 노래가 들리는 거죠. 수능 금지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 누가 연습장에다가 써가면서 외우는 사람 없죠. 노래방에서 열 번씩 불러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자주 들으니까 저절로 귀에 들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bought some slippers for my mother. I bought for my mother some slippers. 라고 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지 않는데요. 샀다. 내가 무엇을 샀다라는 그 동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샀는지 다이렉트하게 나와야 되고 그죠? 동사 다음에 다이렉트. 내가 뭘 샀는지 그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누구를 위해서 샀는지 prepositional phrase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 해서 그 물건을 샀는지 나오는 거죠. 다음 예시 한번 다시 볼까요? I bought them for her. Not. I bought for her them. 이상하죠? 네. 이상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면 많이 연습을 한 거죠. 제가 마코치 오브젯 프러네운 봤습니다. 지금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 봅시다. Do you want that green shirt? Yes, I'd like to buy it. Yes, I would like it to buy. 아니죠? 이상한 거 이제 느끼겠어요? 그래서 지금 목적 대명사가 맨 뒤로 오죠? Did you give Jack the message? Yes, I gave him the message.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Yes, I gave the message to him. 아까 prepositional pronoun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농사 다음에 목적은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I gave the message to him 이라고 해도 돼요. 이해가 됩니까? Where is Andrea? I don't know. I will call her. How can I help you? Can you tell where the museum is to me? 라기보다 Can you tell me where the museum is? 라고 하는 게 낫죠. 익숙한 것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을 믿어봐요. 여러분들이 감이 예민해지면 어떻게 하죠? 자주 접하면 되죠. 문장을 해석하고 이게 목적어인지 전치사인지 보는 것도 중요한 거긴 해요. 중요한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이유는 한국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지 한국말의 문법의 형태를 이해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영어의 언어학 영어학 영어의 언어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 영어를 말하는 말하고 있고 쓰는 것을 지금 배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문학과를 다니는 게 아닌 것처럼 이거는 영문학과가 아닙니다. 그냥 영어를 배우는 교양영어죠. 영문학이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봤을 때 영어를 언어를 공부하는 국문학을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프로치를 하다가는 많이 힘들어요. 많이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버겁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고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동기를 얻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사인지 대명사인지 목적운지 그것도 지금 우리 문법에서 이게 어떤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지 문장마다 이게 목적하고 이게 전체사고 이게 뭐고 그거를 가려내서 틀린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유의 영어 시험 문제처럼 내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거 보죠. this present is for you and many many라는 이름이 있네요. for us really thank you so much for many and I 라고 물어보죠. for us 대신에 for many and I really thank you so much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you나 us이 이 목적 대명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다시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죠. for us 했을 때 그 us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for you는 이제 I로 바뀌겠죠. for I for many and I when are you picking me up? 언제 나 데리러 갈까? 데려올 거야? I'm not sure. I will call you in the morning. 아침에 전화할게. 아 이거는 별로 좋은 대화법이 아니네요. those shoes are pretty. would you like to try them on?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would you like to try on them? try something on try something on 자체가 그 phrase로 쓰이기 때문에 to try on them 이거보다 try them on이 더 맞습니다. 익숙한 걸 찾아보세요. 2번 보면 되나요? 우리 a flower to my wife a flower는 뭐로 바뀌죠? eat to my wife는 to her로 바뀌죠? the girl 뭐예요? her her parents는 누구죠? them to them 바뀌는 게 보이나요? 지금 2번을 먼저 봤네요. 1번을 봤어야 됐는데 1번 봅시다. we are buying a computer 컴퓨터는 뭐로 대체되죠? eat for that 는 for him cake는 is으로 대체되고 jeff and me us 로 대체되죠? 4번 the papers는 뭐로 대체되요? them margaret는 to her shirt는 뭐예요? eat for Angela for her the letters them to Mr. Hanson to him a phone eat for him for Mike는 for him이죠. 저처럼 그냥 나오죠. a book eat to Anya to her 여러분이 이게 익숙해질 수 있는지 익숙한지 그냥 연습을 시키는 중입니다. I'm not going on the object to shops and pay for clothes number one 자, 들어보고 나서 빈칸을 맞추는 거예요. I'll take these polo shirts, please. Certainly.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em? Excuse me? Cash or credit? Credit, please. And could you get them for me? Of course. I will take these polo shirts, please. I will take these polo shirts, please. Certainly.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em? Excuse me? Cash or credit? Credit, please. And would you give to wrap them for me? Of course. 자, 무슨 일이에요? 나 이거 polo shirts, 이것들 주세요. 몇 개인지는 몰라요. 두 개 이상이에요. 물론이죠. How would you like to pay for them? 이거 어떻게 구매하시겠나요? 네? 뭐라고요? Excuse me. Pardon. Excuse me 또는 pardon 이렇게 물어보겠죠? What did you say? 라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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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이게 아니라 What did you say? 느낌이 뭐냐면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라고 따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낌이 더 부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Excuse me. Yes. Please. Pardon.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Cash or credit? 상당히 상당히 간단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무리하다기보다 그냥 그런 프레이즈를 잘 써요. 근데 풀 센텐스로 얘기하면 Would you like to pay Pay for them with your credit card or cash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풀 센텐스가 되죠. 또는 여러분들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Eat here or take away 라고 물어봐요. Eat here or take away 문장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주어, 동사,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Eat here or take away 라고 물으면 문장이 반으로 반동강이 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Would you like to? Will you? Are you going to? 이런 식으로 이제 무태가 잘려있고 Eat here or Will you take it away? Will you take away this food?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죠. Eat here or take away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캐시 or 크레딧 자, 대답합니다. 크레딧 이것도 문장이 간단하게 대답하죠. I will pay for them with a credit card 라고 대답 안 하고 그냥 크레딧 라고 대답 안 하고 그냥 크레딧 라고 대답 안 하고 그냥 크레딧 라고 대답 안 하고 이거 선물 포장해 줄래요? Of course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봤죠? Pay for clothes 자, 봅시다. 2번까지 했어요. 들어볼래요? 크레딧 네. 크레딧 네. 크레딧 복귀볼 플래쉬 카드 클로징 다 컴스 인 페어스 자, 한 쌍으로 오는 의류 용품들을 봅시다. 페어 어 글랍 근데 겨울이 다가왔어요. 장갑 낄 일이 있습니까? 장갑 잘 안 끼죠. 왜냐? 핸드폰을 만져야 되는데 장갑 끼면 핸드폰을 벗고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끼요. 그래서 핸드폰은 터치가 되는 장갑들을 끼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예쁘지가 않죠. 네. 고추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끼긴 하지만 한국 겨울이 또 그냥 한국 겨울이 아니죠. 또 추울 때는 엄청 춥습니다. 페어 어 페어 페어 어 페어 어 그냥 팬티오스 그냥 스토킹인데 왜 스토킹을 페어라고 부르죠? 한 덩어리라도 어 한 쌍으로 되어 여기 붙어있긴 해요. 근데 한 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 페어 어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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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오스 스토킹과 그 다음에 레깅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 네 레깅스로 얘기합니다. 타이트 얇은 거 두꺼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깜 küçük 팬티오스 브리지라고 말합니다. 팬티오스 페어 러 페어 페어라고 말하죠? 구멍이 두개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세개인데 다리가 나오는 부분을 두개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토킹도 보면 한 쌍, 한 쌍, 한 세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pair라고 그냥 쓰는 겁니다. 위에 셔츠랑 바지 부분은 셔츠랑 치마 부분은 어디 있어? 한 쌍으로 물어보는 거죠. 세트, 우리가 여기 있는 세트, 세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스타킹 느낌 왔죠? 네, 두 개, 다리가 두 개. 그러니까 한 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다는 그냥, 어, 진이죠? 진 하나, 청바지 하나이잖아요. 하나. 네, pair of jeans이라고 봅니다. pair of는 뭐겠어요? pair of pants. pair of trousers라고 그러죠? 이거는 pair of shorts라고 하겠죠. pair of shorts. pair of boxers. a pair of briefs. 음, 그래요. pair of socks.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였죠? pair of shoes. 아, 그래요. 맞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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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닫아놓읍시다. 열어놓으니까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자, pair number one 봅시다. 1분 남았네요. 음, 음. 자, 이것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을 마칠 거예요. 네, 어, 과제는 사이버 강의실에 가서 과제 관리란에 확인하시면 과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어,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날 건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어,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 그럼 슬슬 시작해야 되죠. 11월 말입니다. 그죠? 음, 음. 시간이 올해 2021년이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즐겁게 하늘의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어,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으면 돈, 벌, 돈이 잘 벌렸으면 좋겠고, 그냥 덕담하는 겁니다. 덕담. 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 모두 다, 준비하는 일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어, 건강하게 한 주도 다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 레슨 3 였습니다. 어, 드라마 엥글리쉬, 어, 위크 13, 레슨 3 마칩니다.